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믹스베리 초콜릿 케이크 초코롤 오레오 아이스크림 우리의 메뉴는 믹스베리 초콜릿에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란 고춧가루 양념치킨 아삭아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오오오오오오 아삭아삭 그리고 청소해서 간장닭 순없네요 랍니까 랍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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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롱롱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